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방송이 나가거나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시청자나 독자들이 남긴 의견에는 열심히 사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나 고민이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의견들 읽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보낸 오늘 아침에 좀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저의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IS님입니다. 평생 살면서 나라가 국민을 괴롭힌다는 생각은 못해보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공박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국민을 괴롭힐까 연구하는 정권 같습니다. 자고 나면 무슨 법을 만들어서 또 괴롭히려고 하나 불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인민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먹을 게 없어서 인민을 가는 게 아니고 빅브라들 같은 정권 때문에 살 수 없어 도망을 가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왜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국민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변화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들은 삶 그 자체가 상당히 거칠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의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정말 선하지 못하느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JSJ님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다 훔쳐서 소수의 무리들이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정권 같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자기도 망치고 아이들의 미래도 망치고 남도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체제라는 것, 정책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이 땅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따라서 정치가들이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공평무상하게 대의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심을 앞세워서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정치 공작까지 감행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보통 서민들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SB님입니다. 뿌리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남의 탓이 몸에 베인 사람들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살아서 고마움과 애착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으로 오로지 한풀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권당은 대한민국을 망쳤으라도 한탕 챙기자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모만 잘했고 선동질을 잘해서 다 망가지도 아무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거칠지만 정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그런 올바른 행동 반듯한 행동 반듯한 생각 반듯한 판단 반듯한 말이란 것은 책임감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유독 이번 정부 들어서는 책임의 실종, 책임감의 실종이란 부분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책임이 없는 곳에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이란 것은 나오기 힘들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능한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고 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종류의 말과 정책과 행동과 제도를 만드는 데서는 강한 책임감 위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박제이디님입니다. 앞선 선대들이 덜 쓰고 덜 먹고 그동안 고생해서 이뤄놓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한 번도 겪어보지도 덫지도 보지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인해서 일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아우성의 대자뷰가 흔히 보입니다. 좌파의 길은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빼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해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유할 수가 있으면 그 시절을 사유할 수 있으면 절대로 지금처럼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양산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해서 국민들을 궁지로 내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이한 체제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노력과 정치공작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앞선 세대들이 이 나라를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만 좀 더 새길 수가 있으면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직함이 바로 다음 세대의 긍정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우리가 한껏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감사함과 또 고마움을 실종한 대칸은 바로 다음 세대의 극한 어려움을 던져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이 군걸에 갇혀있다는 그런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고 남긴 독자의견들을 제가 재편집하고 때론 조금 수정도 하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단 3일 동안만이라도 우익계열의 신문 뉴스를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의 댓글을 읽을 수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물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황제급 대통령 노릇에 도끼자료가 썩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아주 빼앗은 그런 질책이자 조언이자 권면입니다. 황제급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 놀이입니다. 대통령 놀이에 푹 빠진 나머지 도끼자료가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지지 위에서 서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박수와 이런 부분에 서 있는 일종의 건축물과 같습니다. 민심의 입안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지금 최씨예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끼자료가 썩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주 적합합니다. 위험이 오기 전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런 위험을 관리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방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심을 내려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국민을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송SW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그분이 표현하는 것과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은 결코 빛을 감추지 못하고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SW님은 다른 분들과 달리 주변의 참모들이 보고를 잘못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본래 태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 표리부동이라는 면이 많다는 것이 바로 송SW님입니다. 따라 송SW님은 부하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것은 부하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자신의 문제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송SW님은 많은 그런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고한 권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그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엄중한 그런 삶의 진실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은 제 자신도 아주 강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진실입니다.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중첩하는 모든 종류의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잘못을 범했는 거가 세상의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그런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ESH님입니다. 권력을 마련해 주었고 세금을 내주었고 육체를 동원해서 백력 의무를 다해 주었다. 국민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 주어야 되나. 이제는 정부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나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지나간 과거까지 자기들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천년 역사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왜곡하지 말 것을 강곡히 부탁한다. 그렇게 왜곡하지 않아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부터 정화하고 미래를 꼼꼼히 설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혼돈은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옳고 그런 것 중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면 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되고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하면 된다. 뭐가 그렇게 어렵나 이야기죠. 그게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에스티님입니다. 저는 대독 총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독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대독하는 대통령이 꽤 많았습니다. 그동안도. 다양하게 보고받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주는 대로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염장 지르는 소리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화나게 한 소리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일국의 지도자로서 심각한 지경을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진짜 국난이 닥친다면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회의론을 심에스티님이 제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EDH님 이야기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정치를 해야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을 잔뜩 끌어모아도 놓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바탕하는 쇼가 국민들에게 처음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하나 둘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쇼로 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면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같이 자기 코드에만 맞추려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낫을 때마다 국민들의 기분이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이제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팬클럽바들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보일 정도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쇼는 잠시 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국가일을 하든 간에 진실과 정의 위에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래 가는 겁니다. 이미지 정치를 해서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끌어나가겠습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민을 보고 자기 편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직해라 공평무상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게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조 YL님입니다. 레인덕 우려가 아니고 현실이고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레인덕은 일단 국민들이 대통령과 문정부를 경멸하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마치 홍수가 났을 때 강물처럼 하루로서 점점 커지면서 모든 것을 다 덮어 엎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시민들의 주장이나 의견 속에는 거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채널인 gongtv도 구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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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